15번 점을 지나는 곡선 y나 fx 위의 임의점 xfx의 접선의 기울기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란 말이죠.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x 플러스 4 dx되고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를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c. c는 3이 됩니다. fx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죠. 16번 기울기가 됐으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fx는 인테그랄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는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되죠. 1,0. 0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c. c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3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죠. f3을 구현했죠. f3은 대입하면 이게 대입하면 되죠. 27-9 플러스 3-1은 18, 2, 20, 4번이 됩니다. 17번 혹선 fx 위의 점 1 콤 마이너스 2s의 접선의 기울기랬죠. 그죠. 이게 무슨 되자면 f'1이라는 소리잖아요. 여기에서 fx는 하필 없이 그냥 f'x는 미군하면 되잖아요. f'x는 3ax 마이너스 4 되잖아요. f'1은 f'1은 3a 마이너스 4고 기울기가 1했잖아요. 2, 3a는 6, a는 2가 되죠. a가 2가 되면은 여기다 돌로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인테그랄 6x 마이너스 4 dx죠. 그러면은 이거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되죠. fx는 또 이렇게 됩니다. 1 콤마 마이너스 2s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위의 점 1했으니까 대비해야죠. 2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1을 대비해야지. 3 마이너스 4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또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므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죠. f2가 1을 대비하면 4, 3,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은 3이 됩니다. 18번 다음소 fx의 한 부정 접근을 fx라는 말은 인테그랄 fx dx가 fx라는 소리고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f'라는 말이죠. 자 미분을 해봅시다. f'x가 되니까 이거는 fx가 되겠죠. 앞에 그 미분은 앞에 그 미분은 뒤에 그 미분을 적고 그 다음에 앞에 그 놔두고 뒤에 그 미분은 자 그 다음에 cbx3제곱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f'x는 마이너스 cbx3제곱 플러스 8x 양변에 x를 나누게 되면은 f'x는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fx는 인테그랄 의식분함도 있죠.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 dx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x3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c가 됩니다. f1은 4일 때 f1을 대비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c는 4가 되고 4 c는 0이 됩니다. 자 이거 0 되죠. 이렇게 되고 f-1 f-1은 이렇게 대비하면 되죠. 4-8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19번 다음수 fx에 대하여 이쪽으로 나와있고 f0은 4일 때 미분해야 되겠죠. 어차피 fx를 구해야 되니까 fx는 앞에 그 미분하면은 1이고 fx 대하여 더하기 x-2 f'x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x-2 f'x는 이것을 좌변으로 이용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 자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그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뭐 증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f0은 살아주시니까 이것도 적분해야 되겠죠. fx는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fx는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가 되고 f0은 4니까 f0을 하면은 c가 되고 이게 4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4겠죠. fx 최대값을 구해야겠네. 자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으면 x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 하면 되니 3분의 2를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4x 맞죠. 그러면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면은 6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10이 되죠. 최대값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20번 다음서 fx에 대하여 성립하고 했죠. 미분을 하게 되면 x fx는 2 fx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fx 나눠지고 f'x는 2분의 x가 되죠. f0은 1 어차피 fx는 인테그랄 2분의 x dx 될 거고 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f0은 1이니까 f0은 1 c는 1 되네.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f2 2는 2를 대비하면 1 더하기 1이 되어서 2가 되죠. 21번 상수 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죠. 이거 미분했죠. 그럼 이렇게 되죠. fx gx는 인테그랄 2x dx 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c가 되죠. f3은 2고 g3은 4다. x에 3을 대입하면 f3 g3은 9 플러스 c f3은 2죠. g3은 4죠. c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c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 g1의 값을 구해를 했죠. 일단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두 다항식 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fx가 뭐가 되요. g3이 2가 되잖아. 그럼 이게 fx가 되겠지. 그죠. 그래야 g3이 2가 되고 g3은 4다. g3이 gx가 이거되면 되죠. 이거되면 되죠. 1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f minus 1은 minus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1은 2가 되는 거죠. 거기에 두 개 더하게 되면 0이죠. 3번이 됩니다. 22번 fx 플러스 gx integral 2x 플러스 1 dx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1이랍시다. fx gx는 integral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dx는 x3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2 합시다. f0 g0이니까 x0을 대입하게 되면 f0 g0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죠. 4가 되고 0 0 0 하게 되면 c2가 되죠. c2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f0 0 더하기 g0은 0이죠. 0은 0을 대비해서 c1이 되죠. c1은 0입니다. 됐죠. 자, 이거 인수분해해 봅시다. 이거 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f0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게 된거죠. f0은 마이너스 2니까 fx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 g0은 2니까 이게 된거죠. 그러면 gx는 x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자, f2 1을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2는 3이 되고 0 빼기 3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3번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적분을 그냥 해버리면은 이거는 gx는 x 제곱 마이너스 f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 이거 보게 되면 fx gx는 인테그랄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dx가 되고 2x3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2 하면 되죠. 아, 이거 c분해야 되죠. 자, 됐죠. f0 1이고 g0은 1이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f0 1되고 g0은 0 0 되네요. 0되고 0을 대입하면 c2는 0이 됩니다. 0 0이 되고 여기에 0을 대입하면 g0은 0이죠. 0 0 0 0 0 0 1이고 c1 0 0 0 0 0 x로 묶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되고 1 2 2 1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f0은 1이래 이거겠네 그죠 f0은 1이고 자 그러면 fx는 2x 플러스 1이 되면 되고 그 다음 g0은 0이니까 여기 보면 되겠죠 gx는 x 제곱 마이너스 2x를 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 합하면은 뭐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1 되죠 봅시다 우변으로 이왕 하면은 fx 더하기 gx가 x 제곱 더하기 1 맞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f1 f1은 3이 되고 g2는 4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두 개 더하면은 3이 됩니다 24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f' x 는 이렇게 되었고 됐죠 fx 는 하게 되면은 integral x dx 자 이건 뭐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tegral 3x 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1 이상일 때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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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플러스 c5 하면 되겠죠 x가 1 보다 작을 때는 3 x 3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좀 다 fx 는 입니다 f0은 2일 때 이랬죠 f0은 어디다 대비해야 됩니까 1에 대비해야 되죠 f0은 c2가 되고 2가 되죠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를 했으니까 1을 대비하면 2분의 1 플러스 c1이랑 이게 1을 대비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랑 같아야죠 2가 되고 c1은 2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2분의 1이 우빈도 이항하면은 2분의 3이 됩니다 c1은 2분의 3 f3을 구하셔야 되니까 여기다 대비해야 되죠 f3은 3이 되면 2분의 9 다하기 2분의 3은 2분의 12 2분의 12이니까 6이 됩니다 25번 f' x가 절개에 주어졌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때 이렇게 했을 때 fx 했을 때 인테그랄 x 플러스 3dx는 2분의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1이 되고 이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2x 플러스 kd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거죠 f0은 1이래 f0이래 f0이랬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이대로 대비해야 되겠죠 0을 대비하면 c1이 되고 이것이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 이대로 대비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대비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k 플러스 c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자 여기 놔둬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랬죠 마이너스 2를 또 대비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비하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1 되죠 넌 같아야 되죠 여기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비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k 플러스 c2 되잖아요 자 좌변으로 이왕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k 플러스 c2는 1이 되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3 k 플러스 c2는 5가 됩니다 자 이거 두개는 빼면 되죠 그죠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k 는 4 k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를 2에 대비하면 8 플러스 c2는 1이 되고 c2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됐죠 c2는 마이너스 7 아 k가 보셨습니까 아 k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26번 f' x 그래프죠 그죠 자 이거 x가 0이상일 때는 지금 이거 자료 그죠 이거는 1,0 자 여기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1만큼 갈 때 1가죠 그러면 x y 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x-1 되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짜리됩니다 f' x는 자 fx를 하게 되면은 적분하게 되면 이거 적분합시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2 자 x가 0이상이 되고 x가 0이상이 되고 x가 0이상이 됩니다 됐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fx이니까 x는 0이어서 연속이 되어야 되죠 0을 대구하면은 c1은 c2가 되죠 자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낼 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낼 때니까 f0은 0이라는 소리죠 됐죠 f0은 0이니까 f0은 여기다 대비 되겠죠 0을 대구하면은 c1은 0이 되죠 그러므로 c2도 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저 하려면 잘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대의만 하고 남았네 f2 f2는 여기다 대비하면 되죠 그러면은 4 2-2 플러스 c1이 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되죠 플러스 3 플러스 c2가 되죠 이렇게 되고 c1 c2 다 0이니까 3이 됩니다 27 27번 미분 가능한 fx 이렇게 나오면은 x는 0 y는 0 대비합니다 대비하게 되면은 f0은 f0 플러스 f0 플러스 f0 플러스 f0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f' x를 부하는 겁니다 자 리미터 h 가 0으로 갈 때 h 분의 어떻게 되죠 더움소성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가 되죠 는 리미터 h 가 0으로 갈 때 h fx 플러스 fh 플러스 1이죠 이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fx 되죠 는 리미터 h 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h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f' 0은 이랬는데 f' 0은 어떻게 되니까 리미터 h 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 되죠 리미터 h 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0 플러스 f h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f 0이 되죠 짤이 됩니다 어 이게 바로 뭡니까 2가 되죠 2잖아 지금 그죠 f' 0은 이랬으니까 이게 2입니다 이 모양이 그죠 그러면 똑같죠 이거라 이게 뭐란 말이죠 2란 말이다 f' x 는 2가 되는거에요 결국 fx 는 인테그랄 2dx 가 되고 2x 플러스 c 가 되죠 f0은 마이너스 1이므로 f0을 대부하게 되면 c 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므로 2x 마이너스 1이 되죠 f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28번 자 이것도 모든 실수 x y에 대했으니까 x 는 0 y 는 0 이렇게 되면 f0은 f0 플러스 f0 짜리 되죠 f0은 0이 됩니다 f,2,2,1,3,2,1 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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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x 플러스 fh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h가 되죠 그 다음에 x h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1이 되죠 fx 일단 사라지고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플러스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는 limit h가 0으로 갈 때 xh가 이렇게 되죠 자 limit h가 0으로 가면 0이잖아 그죠 0이니까 이렇게만 지금 돼 있죠 f'2는 3이 됐으니까 f'2를 도함수정의 한 번 해봅시다 limit h0으로 갈 때 h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는 f2 플러스 f2 플러스 fh 플러스 4h 플러스 2 h제곱 마이너스 f2 limit h가 0으로 갈 때 h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limit h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2h가 되죠 됐습니다 자 이거 0이잖아요 자 이게 얼마랬죠 f'2는 3이 됐죠 3이 됐으니까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이왕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므로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3의 값을 구했으니까 fx를 또 구해야지 3분의 x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가 되죠 적분한 거죠 1인칭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f0은 0이잖아 f0은 0이니까 c가 0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f3을 구해라 f3을 구하면 9 마이너스 3은 6이 됩니다 29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 펴서 모든 실수 x와 x에 대하여 일축이 있죠 x는 0 1인칭으로 0이 되어보면 f0은 f0 더하기 f0 되고 플러스 0이 되죠 여기서 f0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x를 두 번째 정리해서 limit h가 0으로 가면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고 는 는 limit h가 영어로 할 때 h f x 플러스 f h 플러스 2x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자 는 지금 지금 여기 fx는 일단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h분의 fh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되죠 이거는 플러스 2x 가 되죠 자 우리 여기는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27번 28번은 뭐 제 방식들은 있는데 실제로 해설지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하죠 어 근데 이제 앞부분의 문제들은 이게 이런게 주어졌잖아요 f' 0은 뭐 2다 뭐 f' 2는 3이다 뭐 이런식으로 주어졌고 이거 f' 0은 도합해서 정해서 또 한번더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주어진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limit h가 0으로 갈 때 h f 0 플러스 h 되죠 이렇게 고쳐도 하던 지장 없죠 f0은 0이니까 이런식으로 변형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27번 28번을 이렇게 한다면 요렇게 f' 0이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f' 0 플러스 2x가 되죠 그리고 f' 0 같은 경우에는 f' 0 같은 경우에는 숫자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상수로 상수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로 두게 되면은 아 이게 2x 플러스 k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 x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딱 적어보면은 f' x는 integral x 마이너스 2 f'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별표 한 3개 정도 하셔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f' x는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정결을 하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x가 되고 마이너스 2 k가 되죠 여기에 뭘 해놨죠 f' x는 하고 난다면 이게 그깟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깟이 존재하지 않을 때면은 f' x 한 게 지금 2차잖아요 2차 하면은 이러한 것이 되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게 뭡니까 판별식 d가 0 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깟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된 문제죠 그러면 판별식 d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럼 플러스 4 4 16 k가 0 이하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곱이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k 제곱 플러스 8 k 플러스 16이 0 이하가 됩니다 k 플러스 4의 제곱은 0 이하되고 자 0 이하가 되는데 0 등호 0하고 등호 등호 받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k는 마이너스 4로 유일하자라고 얘기할거죠 k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므로 f' x는 여기다 4를 대우면 2x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fx는 또 인테그랄 2x 마이너스 4 dx가 되는 거고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중심계도 있죠 우리 f0은 0 이었잖아 f0은 0이므로 f0을 대우면 c는 0 되죠 그러므로 fx는 x 제곱 마이너스 4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게 f1이잖아요 f1은 1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3개가 냉정태 되죠 이 개념편에서 이런 유형이 안 나왔죠 그래서 중요하게 공부하십시오 30번 f' x는 2x 제곱 마이너스 ux 이고 fx의 극대값이 2일 때 됐죠 극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f' x를 인수분위하면 2x x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0이 되는게 x는 0하고 3 되는 거고 0, 3, ±, ±, ±, ±, ±, ±, 0 자 이렇게 됩니다 극대값이 이랬으니까 이거죠 이게 일한 소리죠 f0은 일한 소리고 fx는 인테그랄 2x 제곱 마이너스 6x dx는 3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시가 됩니다 f0은 2니까 f0은 c가 되고 그리고 2가 되죠 여기가 2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극소값은 3일 때죠 f3을 이 대방하면은 27 9 2 18 마이너스 3 3은 9 3 27 플러시 2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31번 3차함수 fx의 도함수가 오른쪽과 같을 때 f'x는 최곱창계수 a라고 하고 물론 이때 a는 그죠 이것보다 작겠다 그죠 a이고 그 다음에 x 이거 근하나 또 이거는 x-2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a x 제곱 마이너스 2 a x 이렇게 됩니다 자 fx의 극대값이 3 자 0하고 2가 있는데 0하고 2 사이는 이게 플러스고 0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짤이 됩니다 극대값이 3이고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fx는 인테그랄 a x 제곱 마이너스 2 a x dx 입니다 3분의 a x 3 제곱 마이너스 a x 제곱 플러스 c가 되죠 자 f0은 마이너스 1이죠 f0은 c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1을 하게 되면은 8 3분의 8 a 마이너스 4 a c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것이 3이 되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a 는 4가 되죠 1 되고 a 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므로 fx는 a 는 마이너스 3을 1이 되고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게 f1을 구현했으니까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은 1이 됩니다 3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 했으니까 일단은 fx는 x 3 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됐는데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f' x 는 f' 마이너스 x 다 자 이게 뭡니까? 우 함수를 말하죠 그러므로 f' x 를 했을 때 3x 제곱 플러스 2 a x 플러스 b 인데 이게 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a 가 뭐란 말입니까? a 가? a 가 0이란 말입니다 a 가 0이 되고 그러므로 f' x 는 3x 제곱 플러스 b 가 됩니다 x 는 2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3 이랬으니까 f' 2를 하게 되면 0이 되겠죠 12 플러스 b 는 0 b 는 마이너스 12 가 됩니다 그러므로 3x 제곱 마이너스 12 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3 이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f2 가 마이너스 3 이란 소리죠 일단은 f' x 같은 경우에는 히트 2x 제곱 마이너스 24x 아 저 아저씨 아 아니죠 a 가 여기니까 3x 제곱 플러스 b 지 참 이게 그 자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이다 대입 해야 되죠 그죠? 3x 제곱 마이너스 12 잖아요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3x 제곱 마이너스 12 dx 되고 x3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가 되는데 f2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은 이를 대보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c가 되죠 자 이러면 마이너스 16 그러면 c는 13이 되죠 c는 13이 되니까 여기가 13 13이 됩니다 자 과정 f 마이너스 3 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대해봐야죠 f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36 플러스 13 49죠 49를 대해봐게 되면은 22가 되죠 자 이것도 뭐 별표 하나 하셔야 될거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